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인터넷 온라인 예배대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 됩니다. 감사의 새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가지 절기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인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수전절 이렇게 절기들이 1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절기들입니다. 절기를 우리말로 하그랍니다. 하그가 뭐냐. 춤춘다. 춤춘다. 순환한다. 그런 의미예요. 1년 주기를 그렇게 가지고 순환하고 또 이 언제나 절기 때는 축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축제.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굉장히 오늘이 추수감사드릴 축제 분위기가 나죠. 축제, 축제,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축제의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면 절대로 삶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마라. 현대와서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지키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탄절이지요. 이 네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지켰는데 이 네 절기의 가장 큰 특징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 거시도를 통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거시도가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이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나를 바라보고 감사의 세틀을 갖추라. 감사의 세틀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켄페스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온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잘될 수밖에 없지요. 계속 감사가 넘치고 감사는 또 감사 넣고 또 감사가 감사를 넣고 반대로 불평은 또 불평 넣고 식이는 식이 넣고 계속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뭘 심느냐 감사의 세틀을 갖추는 삶 속에서 형통의 즉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몸에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있죠. 독소 몸 안에 독소 독소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독이 있습니다. 독이 그러니까 독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독소가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응학에서 독소를 십병구담이라 그래요. 십병구담이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열 가지 중에서 아홉 가지는 담 그 독소 때문이다.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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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라. 제가 우리 교회 건박사 우리 한의원 하잖아요. 건박사한테 한 번씩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간절이 좀 안 좋고 한 번씩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건박사는 무조건 피를 빼요 피를 피를 쫙 빼버려. 피 빼고는 그건 괜찮아. 이 독소거든요. 이 독소. 뭉쳐서 몸 안에서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피가 고이는데 그걸 빼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독소를 빼버려. 독소. 그래서 요즘은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디토스. 디토스의 용법이 뭐냐. 디토스 용법이 바로 인체에 축적된 독소를 빼는 겁니다. 독소. 독소를 빼는 게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적된 독소를 빼야 되는 이 해독 효과.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악착하지 세 끼 밥도 안 먹습니다. 악착하지 안 먹는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밥은 점심 한 끼만 먹어요. 나머지는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이 몸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게 막 그냥 먹고 신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독소가 막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타민C 강사 우리 서울대 교수 그 분 오셔서 그러죠. 입에 뭐가 들어가면 즉시 비타민C도 같이 넣어라. 왜냐.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독소가 나오니까 그 독소를 그 활성산소를 없애보는 것이 비타민C다.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독소를 없애줘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런데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몸의 독소를 이 모양 저 모양을 빼지 마는 심령의 독소. 우리 마음의 독소. 이 독소를 사실은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야 내 순수예요. 건강의 순수예요. 내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때야 강근해진다.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독소가 뭐냐. 분노, 상처, 원망, 그야말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게 전부 독소예요. 마음에 독소가 확 쌓이게 되면 뭐가 옵니까? 이게 쌓이면 육신의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하게 문제가 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절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주 건강한데 굉장히 건강한 사람도 3일간 독을 품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분노했더니 당뇨가 와버려요. 3일 만에 와버려요. 마음의 분노,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분. 심령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적은 길이 뭐냐. 심령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적은 길은 바로 감사해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영육관에 건강해요.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강근에 건강해요. 영육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주의하면 잘 보세요. 인상이 좋다든가 피부가 좋다든가 아주 모습이 아름다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평 원망한 사람은 얼굴에 밝은 것이 없고요. 근심 걱정이 꽉 차고 독이 꽉 독소가 걱정이에요. 마음의,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는 세트를 갖추게 되면 여러분 속에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서.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아이고 1년에 한 번 오는 순수감사주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히 내가 감사의 세트를 갖추는 날로 정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요. 여러분 종합병원마다 가득 가득 응급실이 차 있고 이분도 빼고 없으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환자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덜고 싶어도 못 드려요. 여러분이 입에서 막 먹고 싶으면 먹고 뒤로 나오고 다 엎은이 되고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시면 기적인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가면서도요. 저는 그럴 때 많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너 나를 내가 너 생명 지키고 부하는 걸 너가 믿구나. 의식하시고만 의식 하나님 의식하시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세트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일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24감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감사감의 24생어라 응답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의 예배자입니다. 14, 15절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의 요건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첫째 조건이 뭐냐 감사다.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본문 23절에도 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싸우고 분장하고 시기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감사의 세트를 갖추기 위해 출발을 바로 뭐요? 감사로 예배부터 예배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첫째야 되요. 그래야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오늘 주저감사주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아이고 오늘 또 주저감사주일 또 봉투, 봉투, 봉투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올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예배는요. 아무나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것도 만세진의 구원의기로 작정된 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못 드립니다. 지금 밖에 우리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뭔지도 몰라요. 막 놀아요. 전혀 모릅니다. 죽었기 때문에. 허물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영적 시체들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깨어나서 살아나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10편 95편 6절로 철저히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시키는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마요. 여러분이 예배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왔다는 게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장세기 3장 저주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 변화가 다시 말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 흘러나와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의 환경 상황 그런데 말래들면 안 돼요. 환경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한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와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적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왜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는가. 결국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가 무너졌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들 왔다 예배들 갔다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찬. 그냥 예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 만들어 놓으니까 다 무너져서. 개인 문제였지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였지요. 문제 오니까 다 교회 떠나. 예배자가 아니라 이들은 구경꾼들이었어요. 목사 보러 오고 성가대 찬양분을 보러 오고 프로그램 보러 오고 거기 와서 교회 와서 앉았다 가고 구경꾼들이. 그러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런 구경꾼들은. 사단은요. 겸한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배 성공 못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럽 교회가 역사적 유물로 바뀌어서 관광지. 유럽 관광 가면요. 주로 막 수백 년 된, 천년 된 이런 교회 건물들. 숭당이지요. 다 그런 거 구경하는 그런. 오래됐습니다. 관광지 된 지가 교회가. 교회는 없어요. 다 관광지에 돼. 빈 건물이에요. 그게 다. 관광지에 그거가 입장료 받고 유지하는 거예요. 유럽이. 아니 유럽이 어떤 데. 종교 교회 간 곳이에요. 영국 가보세요. 독일은 아직 문 닫았고 없어요. 교회 찾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영국은요. 이 히드로 광화부터 히잡슨 이 모슬렘들이 80%예요. 가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국이 이래 됐나. 목사님. 런던 시장이 모슬렘입니다. 런던 시장이 모슬렘이라니까요. 지금 딴 시기에도 그렇고 계속 모슬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싹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음 증가할 때 만드는 나라가 지금 불타까져갔어요. 깜짝 놀랍니다. 큰 교회 가보면 레스토랑. 그리고 붙여놨어요. 콜록, 모스크, 심지어 사탄, 숭배, 교회. 교회 다 사가지고. 이런 영적 흐름을 꺼내야 할 시대적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 14절에 오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지존하신 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갚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 그거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러한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실천해라.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 없어요. 예수 믿음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명계약. 1대1. 나는 완전한 매주 이명계약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큰 증거 주신다. 이런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 레마로 부딪히는 부분이 딱 있으면 이거 새로운 결단은 새로운 도전하는 시간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해야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안 해.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려. 나 잊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한테 그러고 안심이 없냐.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려.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만 날이가 다음 주 또 있잖아. 그 다음 주도 있는데 뭐. 뭘 결심으로 해놓고 다 잊어버려. 작심이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 작심 1시간 또한 뒤. 작심 해놓고 다 잊어버려. 그래서 각인뿌리 이 말은요. 영적 셰트를 갖추라. 셰트를 갖추려면 각인뿌리 체질이 되요. 하루 한 방에 그냥 안됩니다. 한 방에. 체질이 그게 하루아침 됩니까? 각인이 금방 됩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바쁜 사람과 안 친해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급하게 교회 와가지고 급하게 가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안 베풀어요. 급하게. 늘 예배 시작하고 오면 늘 흘레불떡 다녀. 이 고백에 좀 찔린 사람이 있을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체질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뭐 크게 바쁘지도 않으면 꼭 예배 시간만 끓여요. 여러분 급하게 이렇게 교회를 치료하면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막 그거나마 받은 은혜도 쏟아버립니다. 바빠가지고. 급해가 너무 세상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는요.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나와 착석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축도 후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심령에 남은 거 있으면요. 그 들은 게 좀 오늘 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비에 잠깐이라도 새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듣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거를 여기까지 30cm 이행을 해야 돼요. 30cm. 이 귀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30cm. 예배 후에 적은 설교 노트를 닫지 말고 여러분에게 레모로 부딪힌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 독일의 과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 인간이 한 번 배운 것을 얼마나 빨리 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망각 곡선을 만들었습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공부를 하고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공부한 내용들을 까먹기 시작해서 하루가 싹 지나면 공부한 걸 70% 싹 다 잊어버린다. 그게 그렇게 나와있어요. 연구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복습을 하게 되면 망각 속도가 느려진다. 그것이 각인이 된다. 그러면 장기 기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연구 내용이에요. 랩런트들이 공부를 할 때도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다시 배운 것, 선생님 말한 걸 집에 와서 다시 복습하는 애들은 오래 가죠. 그런데 공부 못한 애들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방 던져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죠. 옛날에 막 놀러 댕기죠. 그 다음들은 모르죠. 다 잊어버린다.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틀 지났다, 3일 지났다, 복습하러 싹 다 잊어버린다. 여러분이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요. 엄청 들었습니다. 몰라요. 말해보세요.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신기하고 놀랍지요. 성경구절 아는 것 거의 없어요. 다 없어요. 한 번도 복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 하나 있어요. 마탐구 10장 16절. 아마 생경구절 거 하나밖에 모를 거야. 그다음 아는 거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말해요. 잘 알고 말씀이 신비의 책임에 역살버리거든. 못하게 하는 거 다 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말수 없으니까 확실히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과가 좋으면 자기가 잘했어. 안 좋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말씀이라도 뵐 수 없더라고 하면서. 예수 믿은 적 있나? 아는 적은 많이 오래됐지만 믿은 적 있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요. 말씀을. 말씀이냐 너? 무슨 근거로 그했냐? 말씀의 근거도 해봐.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우리 예원계 성도들 순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향에 입혀나가는 예원계 저성대회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의 감사체질입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로다. 감사의 세트를 갖춘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본문 말씀처럼 환란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있어도 거기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뭐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그래요. 감사. 감사는 기적을 낳아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어롭게 해요. 장세기 3장의 환경 속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감사보다 불평 운망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체질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런 내 체질에서 날마다 날마다 장세기 3장 체질에서 불신앙의 체질에서 갱신 개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원망, 불평, 체질이 얼마나 감사 체질을 받겠는지에 그것이 영적 성숙도예요. 불평은 많은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감사할 줄 알고 도리어 더욱 그렇게 기뻐하고 체질 바뀐 사람. 완전히 부정에서 긍정으로 완전히 율법에서 복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 바뀌어진 정도가 성숙도라니까 영적 성숙도. 시편의 말씀 보면요. 다윗의 시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뭐냐. 감사,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은요. 건드리면 그 감사가 터져나와. 그 정도 체질이 감사 체질이라 그러냐. 감사, 감사. 환경이 좋았을 때 또 환란 중에 상관없어.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늘 감사하는 여기에 인생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한질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시편 33편 2절에 수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너무 감사가 넘쳐 흐르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총동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한 마인드, 감사한 마인드, 감사한 마인드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집에 가서 오늘부터라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하면 하기 싫어도, 에이그 웬수야 해도 감사. 아니 남편에게 여보 당신 만나 결혼을 짐과 살려 너무 감사하다 하면 미쳤냐 하면서도 지는 좋은 거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 가정 속의 허감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 모든 허감들이 감사해요라는 그 순간에 다 물러가기 시작한다니까. 싹싹 물러간다고. 뭐 따윗의 감사는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얼마나 따윗이 고생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따윗의 피눈물 나는 그 삶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손에 피를 말렸으면 성전을 못 짓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너무 피를 말렸으면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처절하게 살았다는 거지. 그런데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따윗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의 마음의 합한 자예요. 반대는 뭐요? 감사 없는 사람은 하나의 마음이 없는 자예요.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별칭 얻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따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붙잡을 할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윗의 속으로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실제로 입술을 통해 고백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입술을 통해 고백, 고백이 중요하거든.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마음을 누가 못해 입술이 더 힘들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해서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신하는 고백. 따윗은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영육관의 건강뿐 아니라 이런 사람은 삶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여기서 나와요. 탈렌트 김혜자 씨가 권사님인데 이분이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감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론을 했는데 그때 자신이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를 기록했는데 천여 가지가 적어졌대요. 다 쓰고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확 달라졌대요. 감사할 거 찾아보니 천 가지가 넘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수감자들 보고 여러분들도 감사, 감사 한번 해보세요 라고 노트 청구를 주고 갔어요. 교도소 있는데 교도소 있는 수감자들에게 감사 한번 써보세요 라고 노트를 주고 갔다니까요. 그때부터 수감자들이 감사일기를 그렇게 쓰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예로 한 장기수가 있었는데 이 장기수는 넌 원망, 불평을 하면서 사고를 쳐가지고 간수들이 이 요주인물이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감사 노트를 주니까 뭐라 그랬냐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지금 사람 놀리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동료가 그러지 말고 그냥 한 개만 써보자 한 개만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노트 받으니까 감사 노트 거창하게 무슨 큰 그런 것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간단한 그냥 우리 내 환경 속에서 간단한 하나 적어보자 그러니까 뭔데 생각이 뭐가 났냐 오늘 간수가 내 수염 번호를 부른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불러줬지 아 이름을 불러줬구나 처음 적은 감사가 뭐냐 오늘은 내 이름을 불러줬다 이게 첫 감사 이 사람 희한아 이걸 쓰고 나니까 자꾸 감사한 생각들이 감사할 것이 생각나더라구요 이 장기수가 다 잠자 누웠는데 창문 밖으로 달이 탁 보여 그래서 창문 곁으로 달을 보게 해서 감사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눈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눈이 바뀌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눈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요 사람이 눈이 바뀌어요 우리가요 영적 눈이 보금중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게 감사 내용이에요 감사 내용 환경이 바뀌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 반대입니다 입술로 감사를 먼저 하면 환경은 바뀐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폴츄 목사님이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형들 여러분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흔이든 저흔이든 속으로만 감사하고 소용없어요 입술을 열고 입을 열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면 내 삶에 가는 곳마다 그러면 영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감사 확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네 가지 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감사 네 가지 감사하는 태도와 단계를 표현했는데 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첫째가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감사지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둘째로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는 뭡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쉽지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라 셋째 그럴 수록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럴 수록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네 번째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하라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가라 하나님 자녀의 삶은요 그것까지 감사해 삶이에요 그것까지 감사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감사해 삶이라 절대요 사도 바울은 대성화전서 5장 16절로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라 쓰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쓰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는 뜻이라니까요 여기는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 회복이 일어나고 무슨 상황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65일 늘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특징욕 영유관에 강건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주고받고 계속 불평 원망 시기 질 듯 비판 판단하는 사람은 계속 받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찌들리게 살고 장아찌 같이 살고 그래 안 살고 싶거든 오늘부터 절대 감사 평생 감사의 세트를 여러분이 갖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생명 살리는 그리스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서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되는 자들 되기도와 주옵사사 도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적을 체험하는 감사의 사람들로 세트를 갖추는 기한 시간표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